이 강의에선 간단한 원피스를 만들고 디자인을 수정함으로써 클로스 3D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클릭하고 New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턴 창을 넓게 확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커서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패턴 창을 확대합니다. 패턴 창에는 패턴을 제도하고 편집할 수 있는 패턴 툴 제도한 패턴을 재봉하고 편집할 수 있는 재봉 툴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를 넣고 편집할 수 있는 텍스처 툴이 있습니다. 각 툴 앞에는 화살표 모양의 툴이 있으며 이 툴은 각각의 툴을 편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패턴 툴에서 패턴을 생성하는 이 3개의 패턴 생성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 3D에서는 오직 이 3개의 패턴 생성 툴로만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각형 패턴 생성 툴을 클릭하고 패턴 창에서 마우스로 패턴 창을 클릭하면서 점을 찍어서 도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처음 찍었던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패턴 주변에 점선의 사각형이 나타나면서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또한 점을 찍어서 패턴을 생성하다가 마지막 점을 취소하고 싶을 땐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면 마지막 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서 패턴을 생성하다가 현재의 작업을 모두 취소하고 싶으면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은 각이 있는 다각형 패턴을 생성했지만 패턴을 생성하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곡선 점이 생성되면서 곡이 진 패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패턴 툴을 선택하고 패턴 창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사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생성하려면 패턴 창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너비와 높이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생성합니다. 선분 길이를 보면 방금 입력한 너비와 높이의 사각형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 툴도 마찬가지로 패턴 창에서 드래그해서 원 패턴을 생성하거나 왼쪽 버튼으로 한번 클릭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서 원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제 원피스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각형 생성 툴을 이용해서 원피스 패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패턴 창에서 보이는 이 아바타의 그림자는 아바타 창의 그림자이므로 패턴을 생성하면 이 아바타 그림자를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의 패턴이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바타 그림자 위에서 원피스 패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서로 대칭되게 패턴을 제도하기 위해서 반쪽 패턴을 먼저 제도하고 골펴기를 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점부터 점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시프트를 눌러서 점을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어깨점을 클릭하고 겨드랑이 밑에 암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허리점 치마의 밑단점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눌러서 중심까지 점을 이동해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찍었던 점을 클릭해서 반쪽 패턴을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패턴 편집 툴을 선택하고 가운데 선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두번째의 언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던 선을 중심으로 패턴이 반전 복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판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뒷판 패턴은 이 앞판 패턴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눌러서 패턴을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패턴을 붙여 넣습니다. 마우스에 따라다니는 패턴을 패턴창을 한번 클릭해서 패턴을 놓습니다. 패턴의 뒤 팝업